유학집은 여러분들 73페이지 나와 있지만 오늘 나눠준 자료 한번 보세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오늘 3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써놔야 머리만 아픈 거고 원래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쓰는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간단하게 되는 걸 복잡하게 자꾸 할 필요가 없어 등기 유효 요건이란 건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등기를 사후적으로 이게 요건이 맞는 거냐 아니냐 검토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형식적 유효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라고 판단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존재해야지 등기 이게 유효이냐 무효냐 아무것도 없어 유효이냐 무효냐 돼야 안 돼? 안 되지 등기가 존재해야 돼 다시 한 번 첫째 유효 요건을 판단할 첫째 뭐가? 등기가 존재해야 돼 존재 존재하고 있어야 돼 문 닫으시고 등기가 언제 존재하는 거야? 등기 비의 등기상을 기록해야지 그럼 등기상을 기록하는 건 무슨 요건이라고 했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했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적법하게 등기를 말소시켰거나 등기부가 파손됐어 그럼 등기가 없어진 겁니까? 네? 등기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저당권이 등기 해놓고 돈을 빌렸는데 저당권 등기가 어떻게 말소드려버렸네? 저당권이랑 권리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왜 안 없어진 거예요? 아 예 예 얘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등기는 외관이라겠지 실체의 권리를 공시해준 외관이야 여러분 몸이 있지? 그건 실체야 옷을 입었지? 외관이 있어 껍데기가 그렇죠? 등기는 외관이야 여러분 옷을 입고 여기 학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입던 옷을 벗어놓고 집어던 학원에 나왔어 그랬더니 집에서 계신 분이 얘가 이 옷을 다 입었나 보다가 다 태워버렸어 그럼 내가 죽은 겁니까? 입던 옷을 태웠다가 내가 죽은 거야? 아니지? 그러면 이거를 옷을 태웠어도 나는 존재한다 이걸 말로 설명해 봐 뭐라는 거야 나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실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등기란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알았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해서 등기가 없어 외관이 없어지더라도 권리는 살아있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하기 위한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알았어요? 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그런데 한 걸음 제가 하나 더 비유하면 임대차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가 어떻게 해야 대학력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 민법 시간에 임대차를 안 배웠네 전입신고를 하면 이 길 전입신고를 하면 이건 등기한 게 임차권은 임대차계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학력을 취득하지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대학력권이야? 존속요건이야? 그럼 만약에 주소를 전입신고 했다가 다음 날 또 이사 또 나갔어 대학력이 유지됩니까? 그럼 이 전입신고한 것은 존속요건이야? 효력 발생요건이야? 존속요건이기도 하지 이게 전입신고 없어지면 존속요건이 상실되는데 임대차 대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등기는 뭐라는 거야? 효력 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등기를 부적법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옷을 다시 사입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가 잘못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된다 그럼 부적법 말소했다 해서 권리가 소멸했다 대사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옷만 다시 입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어떤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하려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돼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는 어디서 이미 걸러낸 거야 이거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제29조 각하사유 11가지가 있지? 이런 각하사유가 있어 각하 이런 땐 등기하지 말라 이렇게 등기환이 다 검토했단 말이야 이 11가지 사유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걸 절대적권이라고 그래 몇 가지 두 가지 이거는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야? 제29조 1호 2호 1호가 뭐라 그랬지? 관할 위반 등기 2호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사항이 아닌 거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왜? 위반하면 뭐라 그랬지? 당연 무효니까 당연 무효라는 것은 내용을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내용 볼 것도 없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찾아왔다고 해서 문 열어줬다고 해서 우리 집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당연 무효라는 얘기 했잖아 관할, 관할 잘못 찾아갔어 등기 잘못 찾아왔다니까 등기해 주다 보라? 내용 볼 거 없이 당연 무효 알았어요? 그 다음에 등기상이 아닌 거 유치권 등기해 준다고 해서 효력 있다 없다? 없어 등기상이 아닌 권리야 당연 무효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수 된다고 했잖아 이 두 가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나머지 3호 이하는 좀 달라요 왜? 위반대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가 돼버려 인감증명서가 유효한 질환관데 잘못 보고 해줬어? 보니까 실체가 맞아? 그러면 유효한 등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1호, 2호는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2호에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죠 그중에서 세 번째가 중복 등기 아닐까? 중복 등기 아닐까? 이거 중복 등기는 1부동산 1등기록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중복 등기 문제는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명문 규정이 있어 등기법과 등규칙에 9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했지 않을까? 명문 규정이 없다 했어 그래서 이건 등기 예규를 만들어서 이걸 규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절차법서를 따라간다 실체법서를 따라서 절차상 선등기록이 있고 후등기록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이게? 선등기록이 후등기록이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뒷계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애가 출생해서 출생 신고했어 그랬더니 이어서 또 애 엄마가 나중에 병원 나오고 나서 또 출생 신고했어 두 번 출생 신고 나왔으면 어떤 게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게 우선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 얘기가 똑같아 등기법 두 개 만들었다면 먼저 된 게 우선이지 나중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절차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이게 형식적 유효권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소유 건물 있다 A가 B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등기해줬다면 이 부동산 등기부를 봐야 되겠지? 등기가 있어요 등기부 이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가보니까 이건 소유권 2회에 걸리니까 을구에 여기에 1순위로 혀부동산 저당권 설정 피해담부 채권이 얼마인가 써주고 저당권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외관인 등기가 존재하고 여기 실체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체관계 알았어요? 그러려면 첫째 이 등기의 유효냐 뭐냐 첫째 등기가 있어야 유무유로 판단하지 이 등기 될 때 절차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식구조 1호의 유효는 반드시 지켰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복 등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런 형식적 유효을 봤으면 뭐가 있어요? 실체적 유효권이 또 있어야 된다 실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적 유효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첫째 실체관계가 있을 것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실체관계가 존재를 해야 돼 실체관계는 뭐야? 첫째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권리 귀족 주체인 누가? 등기 명의인이 있어야지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유효한 물권 행위를 해야 돼 물권 행위 물권적 법률 행위 이게 뭐야?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있을 것 이게 다 존재하고 있어야 돼 객체도 존재하고 주체도 존재하고 명의자 그 다음에 법률가 있어야 돼 만약에 객체가 없어 어디다 등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명의자가 없어 가공인물이야 법률 행위가 없는데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다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 이게 다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이 실체 관계와 등기가 뭐야? 이게 왜 가니? 딱 부합을 해야 돼 맞아야 돼 부합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객체와 맞느냐 봤더니 이 부동산이 여기 세종특별자치지 종촌동 10번째 부동산인데 등기분이 11번지 건물에 등기해버렸어? 일치해야 돼 안 맞지 이 등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의 등기야 저건 실체하면 맞지 않으니까 두 번째 명의자가 일치해야 돼 A와 B가 서로 합의에 등기했는데 보니까 B가 아니라 C앞으로 저당권 등기놨네 효력이 없어 명의자가 안 맞아 네 번째 유효한 물권 행위해야 되는데 이거는 권리 종류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여기서 이것은 주로 권리의 종류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 일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다 등기보니까 전세권 등기해놨어 이런 합의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일치했어 저당권까지 일치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합은 나머지 즉 여기 부동산이 불일치한다 객체가 안 맞는다든가 명의자가 안 맞는다든가 권리 종류 이렇게 객체가 불일치한다든가 주체인 등기명인 주체인 등기명의인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권리 종류 권리 종류 이걸 질적일치라고 해 이게 안 맞으면 다 무슨 등기다? 무효의 등기야 무효의 등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권리 종류가 아니라 권리의 양이 안 맞을 때 양 불량 양적 즉 양적 불일치 문제 양적 불일치는 어떠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양만 맞을 때 어떨 거냐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양만 맞아 어떤 거 여기 물권적 합의 물권 행위의 양과 여기 등기의 양은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만큼 합의를 했으면 등기부여도 이런만큼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 얘기는 등기가 더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면 어떨 거냐 이러면 알았어요? 이해 됩니까? 양적 불일치 문제 그럼 예를 들어서 물권적 합의를 이런만큼 했는데 등기부니까 2억 물권적 합의를 이런만큼 하기로 했는데 등기부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됐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나머지는 다 맞아 객체도 일치하고 명의자 일치하고 권리 종류도 맞았어 그런데 양이 안 맞아 이때 판단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야 기준이 뭐예요 실체 관계야 등기야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무엇이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실체는 몸이라겠지 여러분이 몸이 이것만 하나 1억만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몸이 이것만 하나 옷을 사 입었네 뽕을 잔뜩 집어넣어 막 가슴도 뻥뻥 해놓고 이렇게 놨어 이건 옷을 큰 걸 입었어 얼만큼 인정해 줄 것 같아 2억만한 옷을 입었어 1억짜리가 그럼 얼만큼 일치 않나 우리는 1억만큼 즉 이게 뭐야 물권의 양만큼 물권의 양만큼 요요한 거야 이해됩니까 공통제 근데 거꾸로 됐어 이렇게 이거 뭐예요 거꾸로 비유하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이런 만한 이것만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실체 관계 이렇게 됐다 그렇지 옷을 사 입으면 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이것만한 이런 만한 몸을 가진 사람인데 옷을 사 입었다 옷이 반밖에 덮질 않는 거예요 옷을 사 입었는데 옷이 적어서 가슴만 덮었어 그럼 이 옷은 효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런 경우를 뭐라 여기는 몸을 안 덮었죠 이것만큼 없어 일부가 없어 일부 무효의 법리를 따라간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야 근데 단서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야 인정될 겸 그러하지 않아 나머지 분만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라 즉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얘기야 무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샀는데 빨간 사과를 샀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려고 사서 보니까 속이 썩었네 썩었어 일부 썩은 뭐라고 전부 썩은 똑같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 나는 배가 고파서 썩은 번이 없어도 여기는 먹겠다 그럼 먹어라 이게 뭐야 일부 무효 법률 그래서 이 원리가 다르다 즉 등기양과 물고냉이 비교했을 때 등기양이 더 크면 물고냉이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적으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게 바로 양적 불일치 문제 이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사이보는데 적다 입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름이니까 난 배꼽티로 입겠다고 입어 이게 바로 일부 법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유효요건이야 그럼 형식적 유효건을 갖춰야 되고 실질적인 유효건을 모두 구비했을 때 이 등이 유효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토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이 등기가 유효냐를 보려고 봤더니 등기가 존재하네 등기부에 그러니까 절차상 등기법에서 하자가 없네 등기가 다 절차 심사했지 11개의 사유가 없어 등기해줬어 그리고 중복 등기도 아니야 형식적 외관상 아무 하자 없어 실체형의 따져보자 실체형의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하느냐 이거 분명히 존재해 그다음에 당사자 사람들 다 가구인물이 아니야 존재해 그다음에 유효한 법률형이 물건이 있어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다 일체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만나봤더니 1억만큼 합의했는데 등기부 1억 됐다 그럼 정확하게 양과 일치했어 그럼 다 유효한 등기가 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등기 유효권을 검토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판례는 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가 시험 문제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냐 등기가 유효하려면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형식적 유효권과 무슨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 모두 다 이걸 다 치우겠습니다 다 검토했으니까 형식적 유효권도 구비하고 and 실체 유효권을 구비하면 등기는 유효입니다 라고 해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도 구비 못해 그럼 이거 무효고 이건 구비는데 이게 안 됐어 그것도 무효야 알았어요 둘 다 구비해 유효 등기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즉 엄격하게 자로 재는 듯이 따질 거냐 원칙을 조금 더 완화해서 누렸듯이 판단할 것이냐 이 판례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원칙을 엄격하게 자로 재는 듯이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그럼 무효 이렇게 할 거냐 그래도 이런 거 봐주자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창안한 발명한 제도가 아니고 독일의 외국 등기질을 우리가 수입에다 우리나라에 적용한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독일법을 따랐으니까 그러면 초기에 이런 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자리 잡은 게 아니라는 거야 외국 제도를 우리가 수입에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든다면 자 저 부동산을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는데 등기는 하려면 실천기 부합하려면 이렇게 B 앞으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게 맞는데 등기부를 받더니 등기부에는 A로부터 직접 이렇게 등기되고 얘가 빠졌다는 거야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무효의 등기 그럼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 다 무효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면 공신력이 없으니까 소금을 주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빠진 사람과 찾아내서 모든 것이 맞는지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 없어 어떤 토지 샀더니 중간에 40년 전에 먼저 중간생각이 됐다는 거야 어 무효네 아무 효율이 없네 말소 건물 샀더니 중간에 벌써 한 명 빠졌네 말소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신력도 부정되는 데다가 이렇게 그 과정까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 맞는지를 맞춰보고나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원칙을 엄격하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야 누그러뜨리자 알았어요 원칙을 완화해서 판단한다 이 완화한 판례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첫째 중간생각 등기 두 번째가 등기 원인을 허위로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썼을 때 문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무효등기 유용 문제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에 전화 판례 자 그럼 중간생각 등기가 뭐냐 등기 절차나 과정 중 일부를 빠트린 걸 중간생각 등기라 다 하면 그 중간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어떤 토지나 거문 부동산의 존재 A가 B한테 1호 부터 B 앞으로 B에서 C 앞으로 이렇게 실체 관계 부합하게 등기 맞는데 사람들은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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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 걸 안 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 전맹을 금지하고 미등기 특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미등기 전매 미등기 이게 뭐야 중간생각 등기 하지 말아 전매 금지 위반하면 처벌 벌금이나 형사처벌받아요 알았어요 이거 암결 필요없어 처벌 받는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만약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런데도 허드라는 이거 빼고 허드라는 거야 왜 할까요 이익이 되니까 세금을 탈루하지 투기를 조장하지 한번 건너뛸 때마다 막 올라가지 그러니까 투기가 생겨요 그래서 금지하라고 했단 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해 금지된 건 할수록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금지 규정은 이 금지 규정 특별조치법 이 규정은 허수아비냐 충청도말로 합바지냐 물어봤더니 합바지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단순한 단속 규정입니다 이런 얘기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이걸 합바지다 쉽게 얘기해서 위반해도 위반해도 등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야 다만 처벌은 받지 등기 효력이 영향이 안 미친다는 거야 그러면 판례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무효화시켜버리면 거래질서가 다 깨져버려 여러분 지금 현재 등기 산다 한 절반 이상이 다 무효화되어버려 믿을 게 없지 어떻게 우리가 절차 태생적으로 보존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거트리지 않고 하자 없이 된 걸 어떻게 다 조사하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완화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된 등기 효력이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반했어도 위반했어 잘못 보고 간과해서 등기해버렸다면 위반했는데 등기해버렸어 미등학교는 금지능 등기했어 그런데 단속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한다냐면 실체 관계와 부합을 하면 실체 실체 관계 부합은 유효가 된다 이런 얘기 실체 관계 맞으면 다만 다만 주의할 게 있어 어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서 이러면 유동적 비율을 많이 배우지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런 미등전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일체 다 금지시켜 놓고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효력규정이야 한마디로 알았어요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위반된 등기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실체 관계와 맞아도 무효야 여기는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만 중간에 말 너무 길어 읽기 싫어 뒤에 무효 이것만 찾으면 돼 토지거래 허가 뒤에 무효 이것만 찾아 허가구역만 나오면 등기는 끝에 서술어가 효력이 없다 이걸 찾으면 돼 실체 관계 부합해도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 중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보세요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첫째 유형이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았다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A로부터 이게 중간자를 빠트린 거 전형적인 유형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A가 건물 신축했어 신축하고 이걸 B한테 매매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A 앞으로 보등기 안 하고 여기서 직접 보존등기 했어 이건 맨 앞에 생략했지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모두 생략 등기다 여기 모두라는 것은 맨 앞머리 모자 할 때 모자야 머리도 짜 오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소유권 보존등기 생략하고 양수한 사람이 양수인이 직접 자기가 보존등기를 버린 거예요 신축은 여기서 있는데 맨 앞에 보존등기를 생략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두 생략된 게 중간을 생략하나 앞머리를 생략하나 생략은 똑같다고 했지 우리가 앞머리가 빠지나 중간 머리가 빠지나 대머리는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효과는 똑같아 제가 머리 빠진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머리가 많이 빠져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법률 행위만 되는 게 아니라 A가 사망했다 B가 상속받았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물건 변동이지 등급 취득했어 그러면 자 사망했는데 원래 이것을 B가 C한테 처분하려면 매매 처분하려면 자기 앞에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처분요건 등기라고 했잖아 근데 매매했는데 등기는 또 사망자에서 직접 상략 등기 직접 이렇게 해줬어 이것도 물건 변동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넘어가는 등기는 A에서 C로 갔으니까 전부 다 한 단계가 다 생략된 건 똑같다 유형은 똑같다 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된 게 유형이 중간에 하나 생략된 거 맨 앞에 생략된 거 법률에서 상속 이걸 생략하고 직접 등기해버린 거 다 중간 생략된 게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 생략된 게 판례는 똑같다는 거 뭐냐 합의 조건 무조건 무조건 유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합의 그럼 이 합의를 넓게 본다는 거 합의가 넓게 봐 어떻게든 판례는 합의가 있는 거로 최대한 봐주려고 등기 무유로 하면 낭패인데 거리를 다 깨지는데 합의가 명시적으로 있으면 당연한데 묵시적으로 있어도 좋다 세 명이 동시에 묵시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돼서 좋다 얼마나 간절하면 합의가 어떻게도 없는데도 등기 대고 났더니 또 실체 관계와 맞아도 좋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애를 낳아버렸어 실체험감 한 명 그냥 살아라 이렇게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판례의 태도는 합의가 있으면 돼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그다음에 순차적 동시에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도 되고 순차 연결될 수 된다는 거야 합의가 없어도 등기가 돼버렸다면 실체 관계와 부합은 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을 때 이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도 이것도 뭐냐 예를 들어서 원인을 허위로 썼다는 것은 이것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면 금지 규정이 있어 하지 마세요 라고 금지 규정이 있어 명무위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이거 단속 규정일 뿐이다 단속 규정이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관계와 부합은 유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뭐가 된다 그냥 유유로 돼버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실제는 A가 자기 부동산 B한테 주고 싶었어 그런데 증여하려는 게 증여세가 또 나온다네 증여세 상속을 받은 게 비싸다 매매라고 씁시다 실제는 증여한다고 민법상 은닉행 이런 거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때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등기해 줘서 B가 소유자가 됐는데 속였어 원인을 증여한데도 매매라고 원인을 허위로 썼단 말이야 그럼 이 B명이 등긴 효율이 있느냐 봤더니 8년이 뭐라고 실체 관계와 맞음이 즉 A가 B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는 의사는 있다는 거지 실체가 맞아 다만 허위로 쓴 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지 알았죠 이런 얘기 그다음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자 여러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했을 때 저 무슨 얘기야 무효인들이 유용한다는 것은 유용 유용이란 말 해봤어 유용 써먹는 거 다른 용도 쓰는 걸 유용이라고 그래 그럼 무효등기 유용이 전제가 뭐냐면 일단 아까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모두 갖춰서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럼 무효지 유용하는 게 아니야 등기를 사후에 추한 유효권을 다시 구비하는 추한 문제지 무효등기를 유효한다고 하지 않아 자 여기서 보세요 저당권이 이제 성립돼서 다 유효을 갖췄어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을 모두 갖춰서 이제 유효가 됐다 1억짜리 저당권이 있었어 이렇게 유효가 됐죠 두 유효권을 모두 갖췄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다 갚았어 얘가 처음에 돈을 전액 변제했어 그럼 뭐가 돼 무효이등기가 됐지 다 갚았으니까 민법 187조에 따라 피의당부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이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는 남아있지 그런데 이거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 외관 그러니까 이걸 말소 등기하고 새로 설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돼 비용이 들어가 말소 비용을 만들어 하지만 설정비가 꽤 들어간단 말이야 몇 백만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 돈도 없어 빌리는 주제에 또 말소하고 국가 세금 내고 또 이거 설정하고 돈 내고 번거롭게 할 필요 없느냐 그냥 이거를 여기다 써먹으면 안 될까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땐 해먹자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유효가 됐던 등기가 사후에 무효가 됐다면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보러 써먹는다 유효로 써먹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에 대해서는 등기부에서 이게 갚구나 을구 갚구나 을구의 등기 즉 권리등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용하되 이건 제한적으로 허용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유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해관계 있으면 못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 등기를 돈을 다 갚았는데 이 밑에 보니까 2순위 근장권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A가 돈을 갚았어 C는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범위를 규정했는데 소멸한 거니까 승진 돼야 되는데 나중에 얘들이 또 빌리면서 이거 살려놓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치매 손해보잖아 이런 경우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허용하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갚구나 을구의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으면 유용하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현을 갚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 담보가 등기가 갚고 들어가요 담보가 등기 그 다음 을구의 저당권이나 근지당권 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인 없다는 조건에서 유용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표지애보는 어떠냐 표지애보 표지애보 사실은 표지애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건물 신축했어 신축 신축했으면 무슨 등기를 할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멋있는 여기다 전원주택을 탁 캐나다에서 원목을 수입해다가 요새 뭐 나무 존나무 많지 오늘 등기한 기념으로 내 친구들 다 모아 집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재밌게 놀겠다고 엄청나게 멋있게 아주 잔치를 했어 술도 먹고 먹다가 불 나서 홀딱 타버렸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설계도면이 있길래 거기 다시 지었다는 그대로 신축 다시 지었어 그럼 요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거는 안된다 왜 안되냐 동일성이 없다 물건이 바뀌어 있는 거야 부동산이 없어진 탄물건과 새로 진물건 다 물건이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얀 건물과 노란 건물 다른 거지? 동일성이 없어 이건 언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A가 만약에 은혜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었다 그런데 중간에 짐이 불탔었다는 거야 농가주택이 농협에서 돈 빌렸었는데 그래서 B 저당권자가 하도 오랫동안 계속 농가주택 농촌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계속 그냥 장기적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안 갚는가 왜 그러냐고 봤더니 바로 축산농가가 축산이 잘 되다가 오늘 세월 한 10년 이상 잘 됐는데 망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아 나 돈 받아야 했는데 경매 집어넣었어 경매 경매 넣어가지고 제3자 가버리지 않아서 낙찰 받아가지고 이 A한테 명도 집 내놔라 내가 경매 받았으니까 갔더니 A가 당신 누구야 나 경매 받은 사람이야 왜 왔어 했더니 이거 경매로 지내야 되는데 A가 아 이거 옛날 건물 타버리고 다시 진 건데 했더니 법원에서 벌어오는 거야 어 그래 그럼 이거 법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건물이 멸실됐으면 소유권 어디 갔습니까 소멸한 거지 그냥 소멸한 거야 신축해서 새로 생겼지 그러면 종전에 멸실되기 종전에 있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가면 이건 맞다 틀다 잘못된 거지 자체가 잘못된 거란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신축건물에 종전등기부를 유용하는 걸 허용되지 않는다 즉 멸실건물의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유용할 수는 없다 이건 이해관계의 유물을 떠나서 일체 안 되는 거예요 일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표제부는 건물 멸실등기부를 표제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멸실건물의 등기부 유용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유물을 떠나서 일체 안 된다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죠 알았어요 나오는 문제는 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딱 제가 정리해 준 거 이제 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하는 건 등기 청구는 행사 문제를 얘기한 건데 이건 뭐냐 아까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 행사하라 이게 뭐냐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어 그런데 중간생태에 합의가 있다면 그냥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없으면 얘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대위 행사한다는 것은 중간생태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해서 등기 유용권을 받고 유용권은 실제 시험에서 여러 차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고 끝납니다 2페이지 하단에 5번 문제 보세요 등기원은 설명을 틀린 걸 찾아라 26회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지문을 봅니다 등기원은 실제와 다르게 증열매미로 원을 허위로 썼지 뭐라 그랬어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하겠지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 이전받아 양수인 명으로 소유권을 보존등기 됐어 이걸 뭐라 그랬지 모두 생략 등기 무슨 등기일종 중간생략 등기일종 앞머리가 빠지나 중간머리가 빠지나 대머리는 똑같다 결론은 뭐야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맞지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 신청착오 임차권 등기인 경우 그 불일체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이건 경정은 뭐라고 전에 설명했지 경정 원시적 불일체 시정위원 등기지 그럼 경정 등기는 한계가 있다 했어 어떤 한계 생각이 안 나죠 동일성 범인에서만 허용된다 쌍꺼풀 수술까지만 허용되고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 얘기해줬지 내가 여러분이 갑자기 쌍꺼풀 수술으로 왔어 언니 이쁘게 됐다 여기까지 허용 알아봤잖아 상대방이 나 알아보잖아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자가 남자를 바꾸고 왔어 여자가 남자가 가슴을 달고 나타나고 이러면 나를 누가 알아보겠어 사랑하는 인식을 못하잖아 동일성이 범인에서만 경정에 허용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권리 종류가 바뀌거나 주체가 바뀌면 동일성이 없는 거야 전세권과 임차권 동일성이 있어 없어 전혀 다른 권리 종류가 바뀌었어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어 기존 등기를 말소가 새로 설정하는 거지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도 권리 종류가 갑인데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여기 비인데 C로 바꿔주세요 이건 동일성이 있어 없어 갑과 을은 동일성이 없자 소유자 권리 종류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5번 참고로 여기서 등기 존재할 때 등기와 부합 정도를 따지는 건데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나 각 부분이 구조평소재 집원되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등기는 당의 건물에 관한 등기가 유효하다 즉 등기가 유효한지 따질 때 동일성 여부 부합 부합 등기와의 부합 여부를 따질 때 토지의 경우는 부합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가 같아요 토지 이 등기가 저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맞다 둘다 따질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토지는 토지는 뭘 가지고 동일성을 따죠 부합정 딸 때 소재 집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소재 집원이 바뀌면 물건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지 왜 일 토지 한 필장 집원 몇 개 있어 한 개 종촌동 10번지 토지와 11번지 토지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집원이 바뀌어 버리면 소재 집원이 바뀌면 동일성이 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재 집원 가지고 부합을 따지는데 건물은 안 그렇다는 거야 판례는 건물은 소재 집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비록 소재 집원 중 집원이 차이가 있더라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부합정도를 따지겠다는 판례 얘기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참고로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좀 안 했던 오늘 등기 유효 요건을 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진 프린트북 3페이지에 나온 그 유효 요건의 핵심 줄거리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선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되더라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 어디서 많이 나온다 이 유효 요건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 그 첫째가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가 뭐다 등기를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세 번째가 무효 등기 유효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세 가지 항목을 테마를 정리해 준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지 자 합의가 있으면 유선을 인정해 주겠다 합의가 없어도 실체 관계 부합은 유효하고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알았어요 실체 관계 부합해도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요건 무효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청원권은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원권은 되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회 행사해야 된다 등기 원을 허위로 썼을 때 실체 관계 부합하면 유효를 찾아가며 무효 등 유효에 대해서 갚고 날고 즉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같은 등기는 이해관계인 없다면 유효할 수 있다 그런데 표제 부위 등기 즉 멸실 건물 등기분 유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 집에 가서 복습 꼭 가시되 집에 가서 여기서 한 1시간이나 30분 정도 딱 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1차 공부하세요 그냥 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